고민이 있다면 내게 말해봐요 솔직하게 좀 뜨겁게 전부 말해줄게요 고민 택배 보라이어티 뜨거우면 지상열의 러브 FM 103.5 4시에 만나요 오빠, 브루노마스 내안한다는 소식 들었어? 6월 17일, 18일 잠실 종합운동장에 온대 지난주에 선예미, 일반예미가 있었거든? 브루노마스 선예미? 아니면 일반예미? 난 모르겠고, 하여튼 어디가서 줄 쓰면 되는 거야 운동장 앞에서 새벽같이 가서 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오빠, 요즘 누가 콘서트 티켓을 줄 서서 사 티켓팅 시간 땡 하면 인터넷으로 딱 예매해야지 멈칫하는 순간 이선자 된다니까 아니 줄 서는게 위선자라고? 이선자라고? 이선자 하니까 국민학교 그 시절에 운동장에서 그 아침에 좋아해하던 생각이 나는데 좌양자 우양 우 다시 좌양자 앞으로 가뜩 지금 꼭 알아야하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이분을 기자님이 청순의 아이콘으로 묘사한다고 합니다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야, 이게 무슨 얘기지? 청순하게 인사해봤는데 여기 크크크크 뭐죠? 바깥에 크크크크? 불편해지네요 아하, 아니 뭐 딴게 아니고 아, 여기 뒤에 아하 있네 골대녀 윤태진 청순의 의인화 실물은 이런 모습이라고 사진을 사진을 보고 실물은 이런 모습하고 아니아니 여기가 지금 어디에요? 아, 여기 일하는 곳 그냥 촬영 갔다가 카페였는데 네네 최혜란 기자님 감사합니다 동네가 어디에요? 이쁘네 아, 여기요? 여기가 어디지? 동네, 동네 어디 동네에요? 강남쪽이었던 것 같아요 아, 강남쪽이요? 네 네 오, 이쁘네 예 녹화 전에 밥 먹고 네 네 들어오면서 사진 한 장 찍자 해가지고 카페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윤태 인별그램에 있는 사진이에요? 맞아요 그거를 기자님께서 기사로 써주신 것 같아요 오오 고맙습니다 오, 여기서 완전 또 다르네 이게 며칠 전이에요 완전 달라요 이거요 예 이거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네, 되게 핫한 사진이죠 제가 또 잘 안 하는데 네 고맙습니다 아까 뭐 윤태가 오면서 오늘 날씨가 엄청 좋다고 날씨가 엄청 좋아요 오, 오전에 약간 꾸물꾸물했는데 네, 흐렸는데 햇볕도 쨍쨍하게 찍고 있고 네네 사진 찍기 딱 좋은 날씨죠 아, 그래요 윤태, 아까 그 마스형 얘기했잖아요 브루노마스 네 콘서트 이거 설명 좀 해줘봐요 네,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팝스타 브루노마스가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콘서트를 할 예정인데요 지난주 27일, 28일 예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저도 요거를 도전을 했었는데 전좌석 매지는 당연하고 브루노마스를 코앞에서 볼 수 있는 센터 자리는 무려 외제차 포르땡 가격을 넘는 수준의 안표가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로? 티켓팅을 하기 위해서 동시에 접속한 사람들 수만 116만 명이고요 아까 코너 시작할 때 말한 이선좌 요게 이미 선택된 좌석이라는 뜻인데 몇 백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매를 하다 보니까 내가 선택하기 전에 미리 자리를 가져가는 사람이 생기고 이미 선택된 좌석 줄여서 이선좌 이런 알림이 뜨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야, 그나저나 브루노마스 야, 센터 자리가 이 마차값이에요? 포로 때? 이건 좀 심하다 와, 이건 돈이 안 많이 써도 이건 아니다 아, 그러니까 순수하게 브루노마스 공연 보고 가고 싶은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네 눈물을 흘렸어요 안 돼가지고 문자 왔어요 김장원님께서 티켓팅 너무 어렵죠 저도 브루노마스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집이랑 멀기도 하고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도전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인천에 준호라고 있는데 그 친구도 여기인지 한번 시도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앉았을 거예요 아마 브루노마스요 저보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그냥 안 가도 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자리구나 이게 그러니까요 아, 가서 떼창도 좀 불러보고 하려고 했었는데 브루노마스 그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 뭐예요? 이제 알아가야죠 아, 그쵸 찬참 알아가면 됩니다 저는 임진모인 줄 알았어요 뭐 떼창한다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노래는 아는데 이제 그 곡을 쭉 다 떼창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미리 공부도 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뭐 윤태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뭐 마이클 잭슨다 뭐 마돈나 누나들 뭐 오시고 이랬을 땐 우리가 약간 좀 플리스 이거였는데 요즘엔 팝 아티스트들이 대한민국 오고 싶어서 난리예요 그럼요 본인들이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공연하면 그렇게 가수분들이 신난다고 하잖아요 다 떼창으로 혼내주어야 되는 건데 아 또 흥이 있으니까 네 윤태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좀 대펴봐야 되는데 네 매주 월요일에 찾아오는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화제가 되는 단어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네네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코스로 만나보죠 치솟는 물가에 밖에서 밥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진 요즘 국내 주요 편의점들이 3,4천 원대의 가성비 도시락을 잇따라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김혜자 도시락을 출시했는데요 4천 원대의 이 도시락 입고 되자마자 완판되는 현상까지 나타내며 누적 판매량 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해요 최근에 출시한 주현영 도시락은 4,500원의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누적 판매량 130만 개를 넘어섰다고 해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외식 물가에 가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4,5천 원대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편의점 도시락이 인기를 끄는 겁니다 지난 4월 너튜브 채널 일사이프에 올라온 영상을 잠깐 들어봤는데요 김혜자 도시락, 주현영 도시락 등이 인기를 끌고 있고 편의점 할인 혜택까지 더하면 2, 3천 원 심지어 몇백 원만 주고도 편의점 도시락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야 근데 그 윤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의점이 이 도시락이 예전이랑 완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엄청 맛있고 또 또 데워 먹으면 그렇지 그렇지 와 진짜 꿀맛이죠 또 또 차면 또 찬대로 맛있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 안에 이렇게 계란말이 같은 거 이렇게 습품 야 그거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그거 먹겠냐라고 했는데 근데 요즘 거는 거의 지금 이모가 해줘가지고 그냥 나온 거랑 같아요 실합니다 실해요 네 고기도 좋고 네 문자 왔어요 3722님께서 저도 얼마 전에 편의점에 갔는데 요즘 편의점 도시락은 새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사라져요 라고 진짜 이 문자 보니까 진짜 생각이 나네 네 아니 그 편의점 쓱 가가지고 어 도시락 이렇게 어 본 적이 거의 없는 거 같아 진짜 그러니까요 이제 물가가 너무 높아서 이제 식당에서 사먹는 국밥 한 그릇도 5천 원이 훌쩍 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 좋고 가성비 좋은 편의점 도시락들을 많이 찾으시는 거 같습니다 야 근데 이거 저 도시락 봤는데 저 정도면 거의 뭐 밥 겸은 안 주네 진짜 훌륭하다 와 전도 있네 와 엄청 훌륭해요 풍성하고 야 오징어 불고기 맛있겠다 와 다 있네 아니 이게 지금 여기 나물 들어가 있는 거면 다 끝났다고 봅니다 손 많이 가는 나물까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저 집 반찬 저기 뭐야 그 김치만 있으면 뭐 땡이네 예예 자 윤태 오늘 뜨거운 단어 뭡니까 오늘의 뜨거운 단어 도시락입니다 뭐 편의점 그 도시락 뭐 안 먹어본 사람이 없죠 근데 윤태 뭐 개인적으로 야 이 도시락 먹어봤는데 아직도 메모리 되겠다 뭐 어떤 도시락이 있을까요 저는 그 제가 스포츠 아나운서 할 때 출장을 많이 다니고 운전하면서 이제 구장을 다녀야 되니까 그 사이사이에 도시락을 사가지고 먹었었거든요 종류별로 다 먹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뭐랄 것도 없이 추억이 되게 많은 그런 도시락이죠 도시락이죠 야 근데 3,4천원 2,3천원에 와 모을 수가 있어요 네 저는 보통 그 밥이랑 반찬이랑 따로 있는 도시락 말고 한꺼번에 있는 도시락을 좋아하고요 네 네 네 저는 고기류보다 반찬류가 많은 걸 많이 선택했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고기로만 반찬이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골고루 계란말이 나물 뭐 콩나물 막 이렇게 있었던 것들 많이 골랐습니다 또 간장 비싸고 그 뻘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쵸 그쵸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발면이까지 이제 딱 이렇게 받쳐주면 뭐 더 이상 없죠 아 라면까지 도시락에다가 누들이 또 하나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네 네 자 윤태 네 그럼 지금부터 열렬이들 기억에 강렬하게 남는 추억의 도시락 사연을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으흠 자 샵 1035 짧은 거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유리 문자고요 고릴란 무료입니다 자 소개된 분들 중에서 몇 분을 뽑으세요 바나나 우유 쏩니다 아 바나나 우유 아 이런 거 좀 나 방송국 땡긴 지 거의 1년 됐는데 이걸 본 적이 없네 바나나 우유 너무 궁금해요 바나나 우유가 아닐까요 네 네 네 유명한 그거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도시락 예 윤태 몰랐던 사실부터 만나보죠 네 오늘도 도시락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 찾아봤습니다 음악 주세요 우리가 도시락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우리나라 도시락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과거에는 농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도시락이 시작이다 처음 도시락의 형태는 도시락통이 아니고 조그마한 식탁을 머리에 이고 날라서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농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큰 땅에서 농사를 짓고 밖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밥상보다 사기나 나무로 만든 차납에 반찬과 밥을 담아서 나르기 시작했다 도시락은 조선시대 때 들어와서 나무로 만든 여러 층의 도시락인 목함과 버드나무나 대나무를 엮은 밥동고리로 다양해졌다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우리가 아는 양은 도시락으로 발전했다 이야 여기에 그 사진이 피처링하고 있는데 이야 엄청 이쁘네요 엄청 이쁘네요 엄청 이쁘네요 이게 아무래도 사진상에는 오래돼가지고 조금 낡아 보이기는 하는데 네네 예쁘네요 정말 감성 돋는데요 정말 진짜 너무 좋은데 이거 요즘 같으면 그 땡스타 사진 각입니다 너무 이쁘다 네 이 밥동고리가 도시락이라는 뜻인데 재질에 따라서 버드나무로 만들면 버들고리 대나무로 만들면 대나무고리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예전에 뭐 저 도시락들 많이 싸갖고 다녔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겨울에는 저 난로에다 데펴먹고 그만큼 약간 우리나라는 밥의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럼요 도시락을 싸면서까지도 밥대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윤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걸 잘 몰랐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밥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알겠더라고 몰랐는데 알았다 예예예 자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사진은요 뜨상인별그램sbs.had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우리가 도시락에 대해 몰랐던 사실 둘 편의점과 기차역 공항 등등에서 팔고 저렴한 건 몇 천 원에서 비싼 건 몇 십만 원까지 하는 도시락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락은 뭘까 현재 알려진 가장 비싼 도시락 왕중왕은 일본의 300만 원짜리 와규 도시락이다 일본에서도 희소가치가 높고 육질이 최고인 도토리 연 소고기 도토리 와규를 한 마리 그대로 옮겨 놓은 도시락인데 채소나 다른 밑반찬은 하나도 없고 10개 부위에 소고기만 잔뜩 들어있다고 한다 고기 무게만 무려 4.5kg의 초거대 사이즈 고기 밑에는 일본 최고의 특혜의 평가를 받은 일반 쌀로 만든 밥이 깔려 있고 특제 소스와 생 와사비가 하나 통째로 들어있다 그리고 도시락통은 일본 최고의 목공 기술자가 직접 만든 특별 주문품이라고 한다 아 여기 여기 뒤에 그냥 카오가 누워있네 진짜로 와 부위별로 나눠져 있어요 와 너무 신박하다 이거 야 이것도 아이디어네 와 아니 소꼬리까지 있네 와 와 이거 그냥 먹기만 하는 거죠 바로 구울 필요 없는 거 같아요 구워진 거 같은데 그 아까 그 브루노마스 거기 센터 자리에서 이거 먹고 있으면 와 어마어마한 일인데 와 아니 근데 이거 물릴 거 같은데 이거 고기만 먹기 좀 물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4.5kg의 초거대 사이즈인데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이제 나눠 먹겠죠 네 그렇군요 이게 현지에서 일본 도시락 전문 사이트를 통해서 주문할 수 있는데 주문을 하면 한 2주 정도 뒤에 배달이 온다고 합니다 어허 진짜 소한 머리가 오시는 거네 그러니까요 그 윤태는 그 좋아하는 부위가 어디입니까? 저는 안심 좋아해요 안심 네 기름이 지방이 좀 적은 부위를 좋아합니다 오히려 슬쩍 이 기름기 있는 게 맛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좀 고기를 많이 못 먹으니까 금방 물리지 않게 네 지방이 적은 걸 먹고 있어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 자기가 약간 소식 가면은 그냥 맛있는 거 몇 점 네 맞어 맞어 그렇습니다 자 이쯤에서 윤태 열렬이들 위한 퀴즈 하나 주시죠 네 초록 검색창에 도시락 옛말 다섯 글자를 검색하면 도시락은 한자어가 아닌 순 우리말이다 옛말은 땡땡이다 라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오 어렵다 야 이거 어 이거 힌트 주기도 어려운데 야 슥 슥 응 하나는 나왔어 슥 아 도 어 다 줬어 다 줬어 이거 힌트 주기가 너무 애매해요 다 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네 열렬이들의 기억에 남는 추억의 도시락 사연도 보내주세요 몇 분을 뽑아서 바나나 우유 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죠 네 넥스트의 도시인 듣고 오겠습니다 몰라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알면 더 좋으니까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호 주상의 윤태윤태 윤태진 아나운서 2부 시작합니다 예 문자 왔어요 네 구민준님께서 저희 회사엔 도시락을 싸와서 도시락을 나눠 먹는 멤버들이 있는데요 저도 그중 하나인데 최근에 부장님이 합류하셨거든요 그런데 부장님이 도시락 반찬은 안 가져오시고 즉석밥만 달랑 가져오십니다 제가 슬쩍 반찬이 왜 이렇게 모자라지? 하면서 은근슬쩍 눈치를 주는데도 부장님은 아는지 모르는지 반찬만 낼름낼름 집어드시네요 으으 민폐남 부장님이 아직 결혼을 안 했나? 좀 좋다 밥만 들고 오는 거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으면 그래도 조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킨 뚜껑이라도 뭐 갖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치라도 그래 항상 얘기하는 거 햄하고 저기 우리가 얘기하는 김은 이거 배신 안 하거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면이 하나씩만 놔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새바닥으로 넘어가나 그래 잘 드시나 봐요 비유가 좋네 내구성이 좋아 네 초록 검색창에 도시락 옛말 다섯 글자를 검색하면 도시락은 한자어가 아닌 순우리말이다 옛말을 땡땡이다 라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땡땡이 들어갈 말은 뭘까요 하고 저희가 문제를 드렸었습니다 네 네 도착한 문자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은숙님 두 분의 힌트를 합치면 슥도? 알면서도 이렇게 또 보내셨네 네 8787님께서 정답 도습 두 분이 다 줬네요 진짜로 다 줬어요 검색해본 사람만이 아는 뜨영과 윤태 웃음의 의미 끄 끄 끄 네 네 환균님 정답은 도습입니다 오늘 처음 출책합니다 보라로 보고 있습니다 이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허 황현님 황교씨 어서오세요 후배 중에 전환규라고 있는데 예예 황교씨 네 자 정답은요 정답은 도습이었습니다 야 이거 뭐죠? 예 그 도시락은 예전에 도습 말고도 밥동고리 도슬박 단사 등등으로 불렸다고 하네요 되게 신기하다 그죠? 야 밥동고리 어떻게 하다 도시락이 됐지? 요즘에 소똥구리 보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던데 갑자기 소똥구리 네 밥동고리 얘기하니까 몇백만원씩 한데 근데 이제 뭐 몇백만원 이런걸 떠나서 그 친구들을 볼 수가 없대요 아 그쵸 이제 네 바나나 우유 받을 분들은 정보표 꼭꼭 확인해주세요 아 이거 보고싶어 바나나 우유 네 자 이제 열렬이들의 기억 속에 세게 남아있는 추억의 도시락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201님 어렸을 때만 해도 겨울이면 양은 도시락이 난로 위에 얹혀있던 추억이 있죠 그리고 도시락 반찬의 최고봉은 뭐니뭐니 해도 분홍소시지 아니겠습니까? 계란물 입혀서 구워도 맛있고 그냥 고대로 구워도 맛있고 그 외에도 멸치볶음 두부전 호박전 깻잎 장아찌 장조림 메추리알 등등 도시락 반찬 단골 메뉴들 기억나시죠? 아 맛있겠다 후농소시지 아직도 이제 왜냐면 우리가 백반집 이모네 음식 잘하는 데 가면은 정말 죄송하지만 이거 앵코를 두 번 세 번 합니다 그렇죠 더 안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새바닥에서 욕심이 생겨갖고 네 그 왕관 그려져 있는 거 맛있잖아요 네 도시락 반찬들은 그냥 흰밥이라 그것만 먹어도 더 맛있는 반찬들인 거 같아요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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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게 필요가 없죠 네 저는 멸치볶음 좋아합니다 아 멸치볶음이요 뭐 좋아하세요? 멸치볶음을 저는 이제 좋아하는데 네 잘못 먹으면 잇몸에서 피가 나가지고 좀 피하고 있습니다 아 멸치 딱딱해가지고 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잇몸 건강할 때 스테키도 많이 먹어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네 멸치볶음 먹는데도 피맛이 나니까 소고기 맛 나요 소고기 맛 그 장점은 있어요 말랑말랑한 두부전 같은 거 드시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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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먹어야 돼요 두부고기 네 네 자 다음 도레미님 전 도시락하면 스물한 살 때 군대 간 남자친구 면회 갈 때 싸갔던 3단 도시락이 생각나요 야 잠만은 제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김밥에 유부초밥 치킨너겟 월남쌈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가겠다고 부엌을 전쟁터로 만들어놨었죠 결국 완성한 3단 도시락과 부대 앞에서 산 치킨 한 마리를 들고 갔는데 너무 고맙다고 감동이라던 그는 치킨을 제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하 오 그는이라고 보니깐 안된거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새드한거죠 야 그나저나 뭐 치킨 너겟에다가 이제 월남쌈까지 가져갔으면 이 정도면은 원래 그 연미복 입었어야 되는데 네 아니 근데 이게 월남쌈이 진짜 손이 많이 가요 이게 그렇죠 이거 웬만한 사람 가지고는 이거 못합니다 정말 잘 싸야 되는 건데 네 이거 옷 재단해 갖고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하나 힘드셨겠다 예 추억이 돼요 어떻게 저 윤태는 그 뭐 지인한테 혹시 뭐 도시락 싸준 적 있습니까 지금 딱히 생각나 아니 있었네 있었네 있었겠죠 오오오오 있었을거에요 보은병 들었네 보니까 보은병까지는 아니어도 아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뭐 한강 가는 걸 좋아했으니까 아 그 양반이 아 제가 제가 좋아했으니까 아 본인을 위해서 쌌어요 좋아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까 너무 까마득해서 기억이 안 나지만 아 그래요 그래요 네 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혹시 뜨형은 있나요? 저는 한 번도 없죠 네 손재주가 없어서 그럼 삼단도샷 받아본 적은 있으세요? 있죠 오오오오 있죠 있죠 한때는 그때는 그때는 멸치볶음 잘 드셨죠? 그때는 괜찮았죠 네 그때는 뭐 병뚜껑도 예 제 임플란트를 예 뜯어봤으니까 오오 지금 밖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한테 받아봤냐고 제작진분들이 아 이제 조만간에 딸이 결혼한대요 거기까지 예 잘 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요 지지지님 제 최애 도시락 반찬은 된장입니다 오오오오 오오오 집 된장을 잘 양념해서 뒷마당 상추를 뜯어서 도시락에 싸서 다녔는데 우와 점심시간에 쌈 싸먹는 애는 저밖에 없었죠 제 특이인맛 덕분에 아마 엄마는 반찬 고민 덜지 않았을까 싶어요 와 멋지다 아니 근데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쵸 진짜로 상추 싸갖고 오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흰밥에 상추 된장 이렇게만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저 뭐 지금 된장 얘기하니까 그 돼지고기 이렇게 잘게 해가지고 싹 볶아가지고 아 그쵸 삼장 만들어서 맛된장 만들어서 맛있죠 맛있죠 네 네 2825님 저는 수능 도시락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유명한 일타강사들이 수능날 점심에 먹을 음식을 며칠 전부터 똑같이 먹는게 수능날 변수를 줄이고 긴장감을 낮춰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수능 일주일 전부터 야채볶음밥과 콩나물국 사과 두 쪽을 매일매일 점심 도시락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수능날 제가 수능 도시락을 차에 두고 내린 거 있죠 다행히 가방에 넣어둔 딸기 우유와 친구가 준 사과 한쪽을 점심으로 먹었는데 심지어 평소보다도 시험을 더 잘 봤습니다 오호 루틴을 맞추려고 했는데 또 놓고 가셨네요 윤태은 뭐 저 수능 볼 때 뭐 도시락 뭐 어떤 거 싸갔어요 저 엄마가 싸주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왜 원통형 도시락 아세요? 네네 그럼요 이렇게 뽑아서 그런거라 그거 싸갔던 거 같아요 도시락 얘기하니까 뭐 이건 뭐 일반화 시킬 수 없는데 예전에 뭐 물론 뭐 뜨영도 뭐 공부를 못했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여튼간 도시락은 한 3단 싸갖고 다녀 국은 왜 싸갖고 다니니? 왜 밥 성적도 안 나오는 거 밥이라도 잘 먹어야죠 그렇지 튼튼해야지 그럼요 튼튼해야지 뭐 할 얘기는 없는데 건강해야지 그 정도로 3단 안 쌌거든 우리는 못하는 만큼 그러니까 집에 면목이 없어서 입은 보니까 반찬 교정은 안 했어요 입은 딸기우유와 사과 한죽 먹었는데 3단 도시락 하여튼간 제가 학교 다닐 때 주위에 친구들 보면 약간 성적 안 나오는 애들이 하여튼간 도시락은 엄청 많이 싸갖고 다녀 여름에는 시원한 물 겨울에는 뜨거운 물 그럼요 응? 대신 건강할 겁니다 그렇죠 건강하죠 네 구공공공님 구공공공님 저희 엄마 비엔나 소시지는 몸에 안 좋다고 도시락에 절대 안 싸주시고 네 공자반, 멸치볶음, 김치볶음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도시락에 비엔나 소시지를 문어발 모양으로 싸운 친구가 야야야야 이거 생각난다 너무 부러웠어요 뭐 그 친구는 계란말이도 보통 크기가 아니라 안주 계란말이 마냥 넓적하게 말아서 싸왔던 기억이 납니다 커서는요 우리 애들이랑 같이 햄 실컷 먹어요 라고 그때 못 먹은 햄을 와 문어모양 비엔나 소시지 아시죠 칼집 내면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문어모양 되잖아요 계속 배신 하나죠 아 이것도 이것도 진짜 손 많이 가는데 그거 다 하나하나 썰기 힘들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양파 좀 넣고 이제 케첩 좀 뿌려주고 그럼 맛있죠 진짜 맛있죠 네 네 7004님 저는 학창시절 몇몇 친구들끼리 각자 가지고 온 도시락에 든 밥과 반찬들에 추가로 가져온 참기름 고추장까지 큰 그릇에 한꺼번에 넣고 비빔밥을 만들어 퍼먹었습니다 야 이거 맛있죠 이것도 맛있겠다 네 맛있죠 이거 챙겨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양푼 하나만 챙겨가면 네 네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특히 그리고 그 맛있는 집 그 반찬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맛집 반찬이 있어요 네 네 간이 잘 된 나물들 싸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네 네 4778님 도시락하면 어릴 때 추억의 도시락도 있지만 지인들과 등산 가서 먹는 도시락이 좋아요 한 사람당 한두 가지만 가져와도 푸짐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데 산 정상에서 뷔페를 맛보는 느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산 바다 가면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그냥 거기가 공기가 좋으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산에 올라가서는 흑파 먹어도 맛있습니다 정말로 산은 산에서는 사실 근데 도시락을 싸가기보다 그냥 라면 하나 먹어도 그렇죠 그렇죠 오이를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엄마가 오이를 계속 주셔가지고 아무래도 또 뭐 저게 막 수분 충전하라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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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그것도 먹어봤던 것 같습니다 오이 많이 먹고 최근에 간 마운틴은 어디에요? 저는 남산이었던 것 같아요 남산? 네 네 거기서 올라가기 힘들더라고요 걸어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저게 뭐 우리나라가 진짜 산 이런 거는 정말 잘 돼 있어요 운동하고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맞아요 0205님 2012년 봄 가족들과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현지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을 맛볼 기회가 있었는데 도시락에 새우튀김 삶은 달걀 참치회 야채 과일 등이 함께 담겨 있었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참치회 그때는 편식을 자주 했었는데 그 이후엔 새로운 맛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졌고요 참치회가 최애 음식이 됐습니다 뭐 일본에서 뭐 저기 뭐 도시락 뭐 드셔본 것 중에 아 도시락 먹어본 적은 없었고 아 그래요? 편의점에 항상 구경가잖아요 일본 가면 그때 이제 그 구성품을 보면서 와 푸짐하다 이렇게 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좀 많이 들어있죠 근데 이제 뭐 일본 얘기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에 이제 조금 이제 장타로 가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면세 안에 들어가면은 김치가 종류별로 다 있어요 총각김치 뭐 물김치 오이소박이 다 있거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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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걸 딱 샀을 때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냐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추천한 건 뭐냐면 그거 사갖고 나가라 이거야 그러면 또 본점 뽑습니다 네 그렇죠 입맛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각김치도 다 있고 네 문자 왔어요 네 9151님 뜨영 도시락 반찬 하면 김과 진미채를 빼놓으면 섭바죠 저희 부모님이 들깨농사를 지으셨거든요 방앗간에 가서 직접 농사 지은 들깨로 들기름을 짜고 그 들기름으로 김을 소금에 재워서 연탄불 위에 바삭하게 구워내면 맛이 일품입니다 얼마나 고소한지 뜨영이랑 태진님도 아시죠 전 그때 그 맛을 아직도 못 잊어서 지금도 들기름으로 구운 김 위에 진미채를 올려 먹어요 오늘도 들기름 김으로 밥 두 그릇 순삭하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윤태 딴게 아니고 들기름 이제 구운 이 김 얘기하는데 나는 여기에다가 야 야 그거 너무 많이 이렇게 저 들기름 바르지 마 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할 때는 확실히 바릅니다 아 그렇죠 소금도 좀 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입 여기 오른쪽에서 흘러서 단전까지 흘러야 돼요 기름이 그 맛이거든요 맞아 김먹고 나서 여기 입술 번질번질해지는 거 그럼 그럼 애기들 예에 대한 예분입니다 네 참기름 좋아해요 아니면 들기름 좋아해요? 저는 김은 들기름으로 구운 게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들기름 맛있죠 네 좀 더 고소함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그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그 계란 생계란에다가 이렇게 밥 비벼 먹어 온 적 있어요? 모르는 분들도 꽤 있던데 아 근데 생달걀까지는 모르고 저는 근데 반숙 정도로는 비벼 먹는데 아예 생을 아니요? 예전 어르신들은 그렇게 많이 비벼 먹었어요 아 근데 뜨거운 밥이면 그렇죠 그렇죠 비비면서 좀 익겠네요 응 슬쩍 그건 매력이 있습니다 네네 자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서요 몇 분을 뽑아서 바나나 우유 챙겨드릴게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도시락과 관련된 특이하고 재밌는 토픽 뜨거운 토픽 만나볼게요 더더에 네게 다시 자 윤태진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문자 왔어요 네 네 이종현님 저는 양철 도시락을 싸서 다녔었는데 뚜껑을 열면요 계란후라이가 딱 나오게 엄마가 싸주셨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맨날 계란후라이를 뺏어 먹으니까 나중에는 밥 아래에 싸서 다녔던 기억이 나요 참 추억 돋는 시절이네요 어허 요거 이제 슬쩍 하면 안되는데 요 뺏어먹는 친구들이 있고 그러면 요 숨기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중에 기술자 됩니다 이분은 아마추어예요 밑에다가 까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를 더 갖고 다녀요 아 예예 하나를 더 갖고 다닙니다 먹으라고 주고 나 먹을 것도 있고 네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렇군요 참 지금 요즘에 그랬다가는 잘못하면 욕먹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계란 너무 소중한 건데 자 윤태 오늘 저 뜨거운 단어 도시락과 관련된 토픽 준비했죠 네 도시락과 관련된 뜨거운 토픽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첫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전국의 이색 도시락 맛집을 몇 군데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서울의 통인시장 엽전 도시락 엽전을 들고 시장을 돌면서 수십 곳의 가게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음식을 도시락 하나에 담아서 먹을 수 있고요 와 다음은 전북 전주의 볼 박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채식 도시락인데 수수 귀리 현미 보리를 섞은 잡곡밥에 샐러드 채소를 올린 혜자 도시락이라고 합니다 또 고급스러운 한식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대구의 녹야원 30년 경력의 한식 명인이 운영하는 한정식집 수제 도시락인데 장어, 보쌈, 연잎밥이 도시락에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제주의 말고기 연구소 말고기로 만든 이색 도시락인데 말고기가 철분과 단백질이 풍부한 걸로 유명하다던데요 말고기 초밥이 대표 도시락 메뉴라고 하네요 열렬이들은 어떤 도시락 먹어보고 싶으세요? 야 여기 뒤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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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이야 뭐야 이게 와 양이 엄청나네 꼬마김밥도 있고 이 엽전 도시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도시락 그 판에 네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종류별로 담는 것 같고 와 다른 거는 이제 구성이 된 도시락인 것 같은데 저 이 전주 채식 도시락 먹어보고 싶어요 와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난 말고기 초밥인가? 와 와 이거 뭐지? 와 와 어마어마하다 이제는 도시락이 진짜 네 엄청 화려하고 진짜 좋네요 와 없는 게 없네요 진알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가지고 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 좋네 네 다음 뜨거운 토픽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제주항공에서 반려견을 위한 애견 여행 도시락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국내선 탑승객이 출발 72시간 전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하면 건조한 건강 간식인 치킨 트릿과 연어 트릿 그리고 수비드 다간심 스테이크로 구성된 반려견 전용 도시락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후 6개월 이상의 반려견이 먹을 수 있고 실온 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신 털 알레르기가 있는 승객 등을 위해서 기내에서 먹일 수는 없다고 하네요 제주항공은 반려동물 때문에 여행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반려동물과 동반 승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했다는데 반려견 도시락 신기하고 좋은 서비스 같죠? 아 귀여워 사진으로 봤는데 이게 뭐 다들 사람들이 먹어보거든요 야 이거 뭐 급할든 사람 먹어도 되겠네 아니 요즘에는 진짜 너무 잘 나오니까 그리고 이게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강아지나 이렇게 동물에게도 줘야지 사람이 못 먹는 걸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윤태도 이야기를 했지만 강아지 사료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사람들이 먹어보고 출시하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건강한 거는 진짜 정말로 사람이 먹어도 되는 게 나오기도 하고 와 이 정도면은 진짜 뭐 수비드 다간심 스테이크는 저도 안 먹어본 것 같아요 맛있겠다 이렇게 저기만 오렌지색으로 돼 있는데 한라봉 생각도 나고 너무 귀엽네 너무 귀엽네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여기 나와있네 강아지도 엄청 귀엽네 이제 진짜 반려동물과 여행을 가고 싶으신 분들도 걱정 없이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엔 뭐 저 강아지들 이제 뭐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뭐야 가게들이 많이 생겼죠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뭐 들어오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많이 오픈이 돼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죠 뜨거운 단어 오늘의 단어는요 도시락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 뜨거운 단어는 투상인별그램 sbs.hot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sbs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오의 영상감독 오감독님이 찍은 고화질 4K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아 오늘 뭐 저 날씨 좋은데 이제 요 뭐 저 끝나고 이후에 뭐 어디로 예 동선이 어 요 날씨 좋은 날 공을 차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또 연습하러 가요? 아니 아니 그냥 축구하러 와 장소가 어디에요? 저쪽 신사동 쪽에 와 멀리 가네 오늘 차 꽤 많이 막힐 텐데 서둘러서 갈아입고 빵 하나 먹고 가서 잘 놀다 오겠습니다 관절 조심하시고 네 관절 조심하시고 좋은 사크 하세요 네 다음 주에 봬요 안녕 그래요 고맙습니다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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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private draw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